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3강 8번 빈칸 추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빈칸엔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형광펜친 부분이다. 이 글은 주제를 먼저 드러내놓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아래쪽에 펼치고 있는 글인데 이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너럴해요. 너무나 제너럴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주제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예시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biologists consider 그 생물학자들이 고려할 때 뭘? 복잡한 인간의 어떤 활동들을 such as 그러니까 예술과 같은 예술과 같은 복잡한 인간 활동들을 고려할 때 그들은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추정하느냐 그들의 여기서 그들은 그 인간 활동이다. 그 인간 활동의 compelling qualities 아주 흥미로운 뭐 이제 compelling 하면 강력한 설득력 있는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흥미로운 뜻도 있어. 그래서 그 인간 활동의 아주 흥미로운 그런 특성들이 파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뭐의 파생물? 베이직 드라이브스. 드라이브스 욕구란 뜻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의 파생물이다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예술과 같은 복잡한 인간 활동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술과 같은 그런 활동이 활동의 특성이 뭐냐 하면 기본 욕구의 파생물이라는 거야. 기본 욕구로부터 궁극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야. 인간의 예술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쓴다. if any given activity, 어떤 주어진 행동이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다면 to, 이하하다고 보여질 수 있다면 자 뭐하다고 보여지느냐 aid survivor, 생존을 돕고 또는 환경에 대한 adaptation, 적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또는 해놓고 이게 병렬이 어떻게 걸리냐면 sin to aid 와 sin to be derived 그리고 어떤 주어진 활동이 보여질 수 있다면 뭐 한다고? 파생된다고 뭐로부터? 그 행동들로부터 어떤 행동들? does so 그렇게 하는 행동들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행동이지 생존을 도와주고 환경에 대한 적응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행동들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어떤 주어진 활동이 그렇다면 it makes sense 그것은 타당하다는 거야 생물학적 관점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거야 자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하고 보자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그냥 이렇게 complex human activities를 그냥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예술을 고려할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예술의 특성이 기본적 욕구의 파생물이다 이거지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파생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한 주어진 행동 이거는 하나의 예술은 예술이 보여지면 뭐 한다고 그러니까 뭐 생존을 돕는 것으로 그리고 환경에 적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또는 이렇게 뭐 생존을 돕고 환경에 적응을 촉진시키는 행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의 예술이 비롯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그때 뭐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그거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간다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 예를 들어 the art of painting 바로 그림 예술 회화 예술을 may originate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뭐로부터 어떤 인간의 필요 자 우리 이렇게 읽어야 돼 인간의 필요 이게 바로 어떤 욕구지 욕구 아주 기초적인 욕구지 자 이러한 어떤 인간의 필요 니들을 욕구로 봐도 된다 해석할 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욕구 comprehend 이해하려는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필요로부터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뭐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제 이해하느냐 바로 시각을 통해서 그림이라는 것은 시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필요로부터 다른 말로 인간의 욕구로부터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 어떤 기본적 욕구의 파생물이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이 콜론이 있는데 아 이 세미콜론이지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이제 and but or so 등인 접속사를 대신 받는다고 보면 돼 여기서는 그냥 and를 받았다고 보면 돼 그래놓고 갑자기 명사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는데 굳이 문장 구조를 분석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어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the art of painting is an achievement 이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성취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와 예수는 성취라는 거야 뭘 가능하게 하는 여기서 감옥진목이야 makes it possible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이 to-ia지 to-ia를 가능하게 해주는 성취라는 거야 그 to-ia가 뭐냐 환경 위에서 행동하는 것을 환경 위에서 행동한다 이 얘기는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취물이다 또는 그것에 역량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취물이다 여기서 그것이 뭔데 바로 환경이지 그 환경에 역량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 in ways 어떤 방식으로 which promote survival 바로 생존을 조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생존을 조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또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성취물이라는 거야 자 정리하고 가자 아까 위에서 예술은 뭐라고 했어 얘기를 했잖아 생존을 도와준다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게 바로 예술이라고 했잖아 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회화라는 예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예술은 뭐로부터 비롯되었다 바로 인간의 욕구로부터 비롯되었다 어떤 그 욕구가 뭔데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 시각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그러한 욕구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어떤 성취다 딱 요구하고 매치가 되지 환경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대 그치? 그리고 이게 바로 환경에 적응이잖아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대 어떤 방식? 생존을 조장하는 방식 바로 생존, 생존을 도와주잖아 바로 이 얘기가 이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어간다 The Paleolithic Artist 구석기 시대의 예술가들은 관계대무산에 어떤 예술가? 동물들을 그리고 색칠했던 그들의 그 동굴 벽에다가 동물들을 그리고 색칠을 했던 구석기 시대의 예술가들은 Were using their artistic skills 그들의 예술적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어떤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실용적 이유 때문에 사용하고 있었대 벌써 이 실용적 이유, 느낌이 오니 어떤 이유겠니? 바로 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생존하는 것을 도와주는 아니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바로 그 이유겠지 그래서 Drawing, 그림은 Is a form, 어떤 추상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Maybe compared, 비교될지도 모릅니다 뭐와? 어떤 언어적 개념의 형성과 비교될지도 모르는 그런 추상의 한 형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형성과 필적할 만한 그러한 추상의 형태라는 거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니 우리 인간 문화에 있어서 그만큼이나 그림도 중요하다는 거야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중요하겠니? 그게 똑같은 얘기 생존을 도와주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촉진시켜주니까 바로 그 얘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게 해줘 뭘 가능하게 해준다? Drustman,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떤 한 대상을 한 사물을 연구하도록 그 부재 속에서도 그 사물이 없을 때에도 연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고 그리고 이거는 병렬이지 그리고 다양한 그것의 이미지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고 그리고 따라서 적어도 상상 속에서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야,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겠니? 외부 세계를 이해하게 해주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또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생존을 조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겠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두 이해하는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거 exert power of it 그것에 대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도록 발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힘을 발휘한다 그것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바로 이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이 단지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뭘 한다?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위험한 동물이 있다 치자 호랑이가 있다 치자 그런데 그 호랑이가 호랑이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 얘가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막 도망가고 아, 얘가 이렇게 할 때는 얘를 협동을 해서 자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그 환경에 영향을 가하게 하는 거잖아 환경에 영향을 가하는 것 influence 그게 바로 exert power of it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 하겠다 알겠지? 내용은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 부분 문장 넣기는 기본적으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빈칸 넣기 문제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글이야 그런데 이미 빈칸 문제가 나왔어 빈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주제는 너희가 잘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빈칸은 어쨌든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에 있어서 어휘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